자, 강력한 끌림의 업체 강민용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15, 15 실전풀이법에 대한 캐스트를 보신 학생들이 있으시죠? 이 실전풀이법에 대한 시연 캐스트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시연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직접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좀 있어서 시연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5, 15 실전풀이법 여러분들 어떤 풀이법인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15분 동안 여러분들이 패스할 문제들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전풀이법은 15분까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시간을 적게 풀이를 한 후 15분이 되었을 때 남은 문제들을 확인한 후에 항상 15분 이후에는 다섯 개의 문제만 설계를 한다고 했었죠. 바로 그 방식입니다.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초반 15분에 보자마자 넘어가야 될 문제들은 문항 길이가 일단 여덟 줄이 넘는 문제들, 일부 실험 문제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덟 줄 이상의 문제들, 상황이 세 개 이상인 문제들, 상황이 세 개 이상인 문제들 중에서 간단한 개념형 괄호 놓기 이런 것들은 빼셔야 돼요. 그런 것들 빼고 다른 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다가 아, 막혔어. 다시 읽어야 돼. 그런 경우는 초반 15분에는 절대 다시 읽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해법이 기억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15분에 좀 부담감을 안고 여러분이 시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압박감을 느낀 상태에서 풀기엔 좀 부담스러운 문제들은 패스를 한다. 패스할 땐 좀 크게 괄호를 좀 치라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다가 막힌 문제들 풀다가 막혔을 경우에 여러분이 문제를 다시 읽게 된단 말이죠. 다시 읽게 되는 것들은 초반 15분에 읽지 않고 후반으로 미룬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패스했다는 체크를 좀 하신 후에 자, 그리고 15분이 경과됐을 때 매우 중요하죠. 이 방식들을 연습하다가 15분 정도가 되었을 때 남은 문제들의 개수를 파악한 후에 등급에 관계없이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5개의 문제만 풀겠다라고 설계를 한 후에 오버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7개가 남았다면 2개를 버린다. 8개가 남았다면 3개를 버린다. 1등급인 경우는 버릴 게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4, 5개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2등급은 이제 5, 6개가 남기 때문에 6개가 남을 경우에는 하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던 게 있죠. 바로 끊어 읽기를 좀 해줘라. 여러분들이 실수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뭐죠? 조건을 놓치기 때문인데 그 조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읽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실수가 줄어난다고 했었죠. 바로 그 방법입니다. 조건과 그림을 비교를 해서 항상 그림에다가 조건들을 써 넣으시고요. 그림에 표시할 수 없는 조건들은 밑줄을 긋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밑줄과 그림만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 알겠죠?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마인드에 대한 얘기들은 이번 캐스트에서는 진행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그럼 한번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이죠.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의고사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이런 문제 상황이 3개니까 패스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바로 풀겠죠. 이거 GPS에 대한 기본 지식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들을 쭉 읽고 뭐 끊어 읽기 할 게 없을 정도죠. 그렇죠? 끊어 읽기를 할 게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심플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번 해봤어. 알겠죠? 끊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끊어 읽어야 됩니까? 음, 학생 A, 학생 B. 물론 뭐 특징 같은 것들은 알 수 있네요. 올해부터 철수형이 민수보다는 학생 ABC를 쓰고 있다는 특징은 좀 있네요. 자, 일단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상황이 3개죠. 패스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ABC가 무슨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 방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상황 3개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상황 3개는 하나하나 가 상황, 나 상황, 다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패스를 하라는 거지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2번이었고요. 3번. 자, 이제 뉴턴역 하기 시작이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끊어 읽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는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며 필요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표시하지 않습니다. 밑줄을 함부로 긋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0초일 때 바로 보셔야 돼요. 0초일 때 P점에서 P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자동차의 속력은 4mps 그래서 여기서 지금 4mps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mps 그리고 6mps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끊어 읽은 후에 그림에 있다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굳이 동그라미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림 나는 자동차의 가하스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죠. AT 그래프구나. 가하스도 시간 그래프. AT 그래프는 VT 그래프로 바꾼다라는 거. 물론 이런 문제 푸는 것들은 지금 설명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보고 VT 그래프를 이제 그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죠. 그래서 답을 체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한 방식에 맞는 게 없어요. 그 다섯 가지 중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가셔야 됩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자, 4번 마찬가지. 간단한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별게 아니죠. 그렇죠? 긴반지름이 2배이기 때문에 긴반지름이 2배면 죽이는 2루 투입에다. 그래서 아주 정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예. 마찬가지예요. 뭐 놓여있는 전기력선을 나타낸 모습이다.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는 조건이고 이건 뭐 그냥 거의 개념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풀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쭉쭉쭉쭉 풀어서 맞다 틀리다 판단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예. 자, 6번. 자, 이런 상황 패스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패스가 되는 거죠? 바로 상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상황이. 세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세 개나 있는데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모두 여기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세 개를 넘어서는 심지어 네 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패스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실루엣만 보고 패스하라고 했었죠.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죠? 7번. 자, 7번은 옆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문제 길이를 봤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열 줄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패스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기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그림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길이가 길긴 길지만 지식형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일 경우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 길이가 길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에 맡길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풉니다. 이거는 기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림은 광원, PQ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이렇게 뭐 C가 보았을 때 그럼 C가 보았다라는 걸 판단을 하겠죠. C가 보았을 때 우주선 1과 광원을 향해 가는 우주선 2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확인하겠죠. 그렇죠?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며 PQ를 지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C가 측정할 때 이런 식으로 C가 측정을 했을 때 C가 측정을 했을 경우에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이다. 광원과 P 사이의 거리가 L이다. 이렇게 줬어. 그러니까 이제 C가 봤을 때 L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 여기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0.8이다. 0.8이라고 썼다고 합시다. 근데 이 정도에 한 다음에 문제를 또 읽어야 돼. 1, 2에는 각각 관측자가 관측자가 A, B가 타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읽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건 뭐 저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야? 누가 봤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가 어디 타고 있다고? 이러면 다시 문제를 읽으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패스를 한다. 문제를 다시 읽어야 할 경우에는 초반 15분에는 다시 읽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 끊을 때 안 되겠다. 패스.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세 번째 문제를 읽다가 막힌 상황이죠.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 그 세 번째에 포함되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연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든 거예요. 자, 여덟 번째 뭐 아주 쉬운 문제죠. 분류하는 기본 입자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길이도 뭐 장난 아니죠. 그렇죠? 여섯 주위하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패스. 미안. 풀고 넘어간다고. 자, 아홉 번째 풀고 넘어가야 돼요. 문제 길이 짧습니다. 그렇죠? 쭉쭉쭉쭉 읽어서 맞았다 틀렸다 판단하시고 넘어가시게 되겠죠. 자, 10번 실험 문제 실험 과정 문제 이쪽까지 넘어가 있는데요. 패스입니다. 패스. 실험 과정은 문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반 시원에 풀지 않습니다. 알겠죠? 실험 과정 문제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11번 넘어가면 또 실험 과정 문제 그렇죠? 실험 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패스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패스. 무슨 말인지 알지? 읽지 않고 패스하라는 얘기예요. 문제 읽고 패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게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상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패스를 해달라는 말씀. 알겠지? 12번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죠? 정말 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 쭉 읽고 광전효과 기초 문제니까 당연히 고의 수호 원자 모형과 연계되었다라는 것은 그림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12번이었고요. 13번 이건 뭐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건 뭐 지금 뭐 캐스트에서 말할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많이 틀린 세 문제 안에 들어갔던 정말 대단한 문제죠. 전자기파에 퍼져나가는 방향과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을 제가 수업시간에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물리권을 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세 문제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풀고 넘어가게 되죠. 14번 문제를 읽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읽었어. 뭐 했을 때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가에서 A를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죠. 풀고 기억을 풀고 니은을 풀었어. 자 이제 디귿을 읽었더니 상당히 조금 세타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A를 B에 입사시키면 상당히 문제를 다시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디귿을 모르겠어. 이게 바로 풀다가 막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풀다가 막힌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밑줄을 건넨다.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디귿에서 지금 막혔잖아요. 밑줄을 건넣는다고 여러분들은 컴쌈가 있지 않습니까? 컴쌈 컴퓨터 사인펜 가지고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가능하면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얘들을 지워나가겠죠. 이렇게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디귿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디귿을 포함한 것들 기억 니은은 또 끝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끝납니다. 답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아니고요. 니은 디귿 이게 끝나겠죠. 그렇죠? 3번 아니면 5번 중에 답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게 될 것이야. 그렇죠? 근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혔을 경우에 패스하고 넘어간다. 알겠습니까? 넘어가서 15번으로 가시면 다시 또 기본 형태 문제가 나오고 있어. 16번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죠. 그렇죠? 지식 형태의 송전 문제가 되겠어. 이거 좀 약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17번 연력학 연력학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문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넘어가게 되겠죠. 예. 자 18번 1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8번 때부터 이제 고난도가 18, 19, 20번이 일반적으로 고난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루엣을 봐도 고난도처럼 보여. 그렇기 때문에 15분이 되기 전에는 가능하면 18, 19, 20번 안 푸는 게 좋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또는 뭐 문제를 읽어볼 수 있겠죠. 문제기가 짧으니까 읽었을 때 상황이 복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패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패스 알겠죠? 19번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면차 문제인데 수면차가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 있어. 수면차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가능하면 후반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9번 패스 알겠죠? 패스 하시고 20번 마찬가지로 20번은 거의 다 패스야. 대부분 거의 예외가 없이 20번은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등급부터 사실 1, 2등급 상관없이 대부분 문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 길이도 일단 10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패스를 하고 일단 20번까지 왔으니까 시계를 보겠죠. 그렇죠? 이 정도의 느낌으로 패스를 했을 경우에 패스를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1등급 수준이면요 시간이 조금 시간이 조금 15분이 안 됐을 수 있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15분을 기다리라고 했어. 문제 개수 남은 거 세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조금 남았다 하자. 한번 1, 2분 남았다고 하자. 그럴 경우에 이제 앞으로 가서 기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야. 특히 이렇게 상황이 3개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킬러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뒤쪽에 있는 7번처럼 특상 그렇죠? 아까 다시 읽어야 되는 좀 만만해 보이는 문제들을 또는 실험 과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실험 과정 문제가 여러분들 좀 만만하게 보일 수 있어. 실험 과정 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릴 뿐 난이도는 거의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험 과정 문제라던가 해법이 생각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패스했던 것들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그게 만일 6번이었다고 합시다. 6번이라고 하면 저는 일반적으로 15분 전에 풀게 되면 삼각형 표시를 합니다. 삼각형 표시를 하고 15분이 되기 전 문제를 풀었다. 아, 그런 표시를 하고 이제 15분이 되었다라고 하면 개수를 세는 거야. 개수를 세게 됐을 때 6문제가 남았다라고 하면 한 문제를 버릴 수 있다. 7문제 남았다. 2등급 정도면 7문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개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먼저 설계를 해.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몇 개가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7개 정도가 평소에 남는 사람이었다. 일반적인 난이도에서. 그럴 경우에 2개를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만일 이번에 6개를 버리게 되었다. 그럼 평소보다 괜찮네. 문제가 좀 쉽나 보다. 또는 평소에 7개였는데 8개가 나왔다. 그럼 하나를 더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아, 표점 좀 높아지겠는데? 이렇게 15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난이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15분이 됐을 때 난이도 판단하는 사람과 다 끝난 다음에 난이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여러분 압박감 느끼는 게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한 대로 문안 개수를 항상 세보고 그거랑 비슷하게 남는지 많이 남는지 많이 남으면 하나를 더 버리겠다. 이런 욕심을 버리는 마인드가 매우 수능에선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자,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어나가겠죠. 풀어나가서 몇 번이 답이 됐는지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하나가 남을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를 버리겠다라는 마인드 다섯 개만 딱 풀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알겠죠? 일반적으로 실험과정 문제는 대부분 1, 2등급 학생들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을 선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11번 실험과정 문제 마찬가지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4번 요것들 요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몇 개 남았는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버릴 것도 확인을 했어. 근데 만약에 다섯 개만 딱 남아있었다. 15분이 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다섯 개를 다 풀어야 되니까 무조건 다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당연히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아, 이거 틀렸구나. 틀렸으니까 기억, 니은이 답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얘는 이제 지금 문제 풀 필요는 없겠죠. 상황을 문제를 읽어보고 혹시 아, 이건 내가 풀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게 그 한 문제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 문제를 버릴 수 있다. 알겠죠? 예, 뭐 이게 될지 뭐 20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6개가 남은 학생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를 버려야 되니까 만일 전 이걸 버린다고 합시다. 너는 버려. 버릴 때는 아무런 표시하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와서 풀어야 돼. 알겠죠? 19번 수년차 문제죠. 그쵸? 잠긴 부피가 바로 여기 24d제곱 곱하기 2분의 d 잠긴 부피 차이가 나니까 부력 차이가 바로 여기에 밑에 있는 장력의 차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해 나갈 수 있겠죠. 해석해 나갈 수 있을 거야. 해석해 나갈 때 필요한 조건들 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꼭 그림에다 표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특히 여기 뭐 24d제곱이다라는 것은 여기 써있잖아요. 그쵸? 밑줄 그을 필요가 없죠. 그쵸? 마찬가지 2분의 d만 감소한다라는 것은 써있으니까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림에 표시할 수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표시할 수 없는 것들만 밑줄 그어 놓으시고 나중에 밑줄과 그림만 갖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20번 문제 이건 유턴 역학에서 고난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많이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뭐 끊어있게 하면서 아 처음에 p에서 q까지 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구나. q에서 r까지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니까 이 에너지를 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 정보를 줬기 때문에 vt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20번 문제를 풀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가게 되는 거죠. 풀었다는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중에 표시가 안 된 것만 시간이 남았을 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경우에는 등급에 상관없이 평소에 연습한 대로 남은 개수를 센 후에 어차피 15분 이후에는 5개만 풀면 되기 때문에 그 남은 개수 중에 5개를 초과하는 문제들을 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5분 이후에는 항상 시간이 부족할 일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풀었을 때 그렇게 연습했을 때 여러분들은 등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풀이법은 첫 번째 평소에 연습을 하신 후에 중요한 시험에서 쓰는 겁니다. 절대로 평소에 연습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요한 시험에서 해보죠. 이러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평균 등급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그걸 수능에서도 그 평균 등급을 획득하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보셔야지 평소에 내가 3등급이었으니까 이번 수능에서는 1등급이야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15분이 지난 후에 8문제가 남지 않아 8문제를 다 풀려고 해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멘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죠? 두 번째 바로 그 욕심을 좀 버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는 평소에 연습을 하고 그쵸? 욕심을 좀 버려야 되고 마인드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데 마인드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어려운 수능은 없어요. 제발 좀 아 망했다 시험을 보는 와중에 잘 봤다 못 봤다를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한두 문제 더 틀리더라도 망한 게 아닙니다. 등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어려운 시험은 없다라는 꼭 생각을 해 주시면서 시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평소에 연습 많이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앞부분에 이 캐스트를 안 본 사람들은 캐스트를 좀 보신 후에 다시 시헌동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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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